자 계속해서 문제 1 DB 구축 교육과정별 교육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교육신청 테이블과 교육과정 테이블을 디자인하는 그런 문제죠 우선 교육신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과정 코드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정 코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몇번 나왔죠 얘는 필수 속성이죠 항상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느냐 얘가 되도록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교육신청 테이블에 대해서는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테이블도 역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이 과정 코드 이 필드는 공백을 제외한 영문자 또는 숫자로 내 자리가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그러면 우리 입력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중에서 영문자 또는 숫자를 필수 입력하는 문자는 a 라는 입력 마스크 문자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로 입력해도 대문자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호 기호를 크다 이렇게 해주면 소문자를 입력해도 대문자로 저장이 되도록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4자리라고 했으니까 입력 마스크 문자 a를 4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속성 테이블 속성을 이용을 해라 이것도 값을 강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효성 검사 규칙에 우리가 입력 여기 테이블 속성에 속성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일 필드는 그죠 시작일 필드는 작거나 같다 종료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종료일 시작일 필드는 작거나 같다 종료일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원 필드에는 정원 정원 여기 필드에는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라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런 경우 우리가 end로 입력을 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end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 사이의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 혹은 between a and b 로 입력을 해도 되죠 어느 쪽이든 필요한 부분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15 이상 a and b 그 다음에 25 이하 자 요게 바로 15 보다 크거나 같고 end 25 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지정해 줘라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 가능 이렇게 표시되도록 설정해 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는 인적상점 엑셀 sx 파일 데이터를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를 선택하거나 나중에 지정해 줘도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해 보도록 하죠 확인을 누르고요 문제에서 강사 명단 워크시트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행은 열머리끌이다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키 없음 자 요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해 놓고 그냥 가보도록 하죠 인적사항 선택하고 확인 강사 명단 첫 행에 열머리끌 있음 문제에서는 이걸 원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기본키 없음 문제에서 기본키 없음으로 해라 자 다음하고 마침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강사 테이블 열어보면 어차피 지금 여기 강사 테이블 있죠 아무런 레코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세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도 사실상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근데 지금 그 지시사항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기본키 없음 여기 테이블로 가져올 때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강사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마침 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복사본을 추가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테이블에 문제 1번에서 3번입니다 과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교육과정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그 다음에 과목 코드 이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얘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행 원본을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와 과목 명 필드를 콤보 상자로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성을 업데이트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고 해 주면 되겠죠 우선 과목 코드와 과목 명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 주고 과목 코드가 저장 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열 너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2와 4로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록 값만 입력이 되도록 해라 목록 값만 허용해 이렇게 행수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행수가 8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8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자 여기 이 목록 너비도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열 너비를 합친 것만큼 보이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죠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열 이름 이 부분도 이렇게 예로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죠 열 이름 여기 과목 코드와 과목명 이 부분도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수료 교육생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는 교육과정 주범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우선 교육과정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레코드 원본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레코드 원본을 그냥 지정하면 안 되겠네요 교육과정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는 얘를 선택해 줘야 되죠 교육과정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시작 이래 시작 이래 내림차순으로 표시가 되도록 얘는 표시될 것은 없고요 내림차순으로 되도록 코리를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은 형태 화면과 같은 형태는 누가 봐도 연속 폼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의 세 번째 문제죠 폼 머리글의 cmd 조회 이 컨트롤의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면 화면과 같이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몇 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버시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죠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검색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폼의 그 머리글 제목 레이블 얘인가요 아 본문 데이터 표제 컨트롤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를 컨트롤의 배경색 자 이 배경색이 색 없음 되어 있는데 얘를 16 76 4057 4057 4057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특수 효과를 그림자에서 볼록이죠 블록이 아니고 볼록 이렇게 지정해 줘라 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주번 폼에 일단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아 자 잠깐만 다시 볼까요 본문 데이터 자 의 표제 컨트롤만 폼의 머리끌 제목 레이블 폼의 머리끌 제목 레이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주번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텍스트 0 컨트롤에 자 지시사항들은 컨트롤 원본을 다 지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시사항은 텍스트 0 컨트롤에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앞에 생일 여섯 자리 되시 그 다음에 그 뒤에 일곱 자리 부분이죠 일곱 자리 부분이 별 표시와 같은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표시되도록 원본을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이 그 주번 폼의 레코드 원본 주민번호이구요 주민번호 테이블을 열어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려면 우선 왼쪽에 있는 이 주민번호 여섯 자리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left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바로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의 왼쪽 여섯 글자를 가져오면 되겠구요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랑 연결하기 위해서 and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속에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런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원본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컨트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시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때 라는 얘기겠죠 대시 뒤에는 반드시 일곱 자리가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데 이를 위배하면 자 이건 그냥 유효성 검사 규칙 이라는 것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구요 대시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like 라는 연산자를 포함했죠 우리 앞에서 전자우편 주소에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할 때 like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사용해주면 이 부분이 포함 되도록 포함이라는 의미를 사용한다 라는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별 표시가 양쪽으로 둘러싸고 가운데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이 텍스트 이 글자가 포함 되도록 이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했구요 그리고 하나 더 원칙이 있죠 반드시 포함시키고 탭시 뒤에는 반드시 일곱 글자가 나오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본호라는 필드의 랜 랭스 길이를 얘기를 하죠 필드의 크기 길이를 크기가 아닌 길이겠죠 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생년월일 여섯 자리 와 뒤에 일곱 자리 그 다음에 dash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4 자리가 구해지겠죠 dash도 항상 문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인스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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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는 스티어링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입력해 놓고 얘기를 하는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7 인경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 인스티어링 함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 아까 우리 그 주민번호라는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생년월일 dash이 일곱 자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텐데 이 dash이라는 dash이라는 글자가 주민등록번호 필드 문자열에서 몇번째에서 출연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생년월일 다음이 dash이니까 결국 그 앞에 생년월일 여섯 자리고 일곱 자리에서 출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전체 주민등록번호의 길이 14에서 dash이 출연하는 길이 7이죠 14 빼기 7이 7이 되도록 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dash 뒤에는 반드시 일곱 자리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원칙을 이 원칙 이 원칙을 만족하면 dash 뒤에는 일곱 자리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건을 위배할 경우에 나오는 텍스트를 지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dash와 dash 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자리수를 지키세요 자리수를 지키세요 라는 경고창이 출력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4 컨트롤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자리에 dash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자 계속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설정하고 이를 위배하면 dash와 자리수를 확인하세요 지키세요 잠깐만요 지키세요 이건 이건 지키세요고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으네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구요 자 이것도 넣은 할 필요 없네요 like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일곱 번째 자리가 dash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러면 포함되도록 해주면 되죠 like 를 우리가 이용해주면 되겠구요 포함이 아니고 시작을 문제에서 일곱 번째 자리에 dash가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like를 하고요 큰 따옴표 속에 역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물원표를 해주면 그 자릿수만큼 만큼 문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앞에 생명월일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dash라고 하고 별 표시 뒤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붙는다 라는 표시가 되구요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여섯 자리는 무조건 입력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dash가 붙는다 문제에서 얘기하는게 뭡니까 바로 일곱 번째 자리에 dash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위배하면 dash와 그 다음에 자리 수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경고창이 출력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6 컨트롤에 주민등록번호 길이만큼 샵으로 표시되도록 우리는 스티어링과 랜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라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스티어링 함수는 여기 인수로 지정한 것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랜 함수 길이 구해준다고 했죠 그 길이만큼 샵으로 서식을 표현해 주라 형식을 표현해 주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의 길이를 구해주면 그 길이만큼 샵으로 표시가 되도록 원본을 설정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폼을 디자인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여기쯤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화면 참조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옵션 그룹 컨트롤 자 얘가 옵션 그룹이고요 컨트롤 마부자 사용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과목 코드 그 다음에 시작일 종료일 그 다음에 강사 코드죠 강사 코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구요 문제에서 기본 값은 시작일이 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시작일이 선택되어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과목 코드 시작일 종료일 강사 코드가 차례로 1 2 3 4 값을 가지도록 해라 옵션 단추로 해라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옵션 그룹의 이름은 fra 정렬 fra 정렬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캡션이 문제에서 정렬 항목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선택해 보면 옵션 값이 1이구요 얘는 2 얘는 3 얘는 4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값은 2 얘가 2 얘가 2였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기본 값이 시작 1 2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폼의 정렬 항목 fra 정렬 항목 fra 정렬 항목 fra 정렬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얘가 fra 정렬 이렇게 되어야 되죠 fra 정렬 항목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이 정렬 항목 FRA 정렬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되면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fter Updata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도록 합니다. 문제에서 Select Case과 Old By 사용하라고 했고요. 단표와 같이 해당 빌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대화 표시대로 설정해라. 예를 들어서 FRA 정렬 컨트롤 값이 1이면 이런 앞에서 우리가 옵션값 과목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과목코드 빌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Select Case 문을 이용해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Select Case 문을 이용해서 FRA 정렬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Select Case 해주면 되죠. Select Case 자 케이스를 선택하는 거죠. FRA 정렬의 Select Case에서 케이스가 1인 경우에는 현재 폼의 미점 정렬 오드바이를 어떻게 해요? 현재 폼의 오드바이를 과목코드 과목코드 필드로 해라. 과목코드 필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를 해라. 자 오드바이 뒤에 이렇게 생략이 되면 이게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ASC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인 경우죠. 케이스가 1인 경우 그러면 케이스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2인 경우는 시작일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종료일 4인 경우는 강사코드였죠. 강사코드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 면은 종결해 줍니다. AND SELECT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정렬이 동작하도록 오드바이온 속성을 트루 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문제 다음 지지상 화면을 참조해서 출석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과정코드필드 2차적으로 순번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번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겠고요. 법문의 txt 성별 자 얘네요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iif 함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iif 성별 이 빌드의 값이 그죠 마이너스 1이면 남자로 해주고 아니면 여자로 해주고 이렇게 처리해 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xt 과정코드 의 컨트롤 원본은 txt 교육기관도 그렇고요. 과목명 필드에 괄호 열고 과정코드 다 필드 이름이죠. 필드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과목명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처리하기 위해서 10과 연결해 주고 이 괄호는 텍스트지 않습니까? 과정코드 역시 end로 연결해 주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똑같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작일 빌드와 end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정코드가 바뀌면 그룹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룹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겠죠. 과정코드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과정코드로 그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과정코드에서 다른 과정코드로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과정코드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건 이 과정코드 바닥글에 대해서 페이지 바꿈 속성을 구역 9로 해주면 됩니다. 구역이라는 게 그룹의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역 9로 해주면 과정코드의 하나의 그룹이 바뀌었을 때 새 페이지에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xt 인원수라는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 에다가 그룹별 인원수가 0명 이렇게 형태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카운트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레코드의 개수를 해야 되는 카운트의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인수로 잡아주고 and 명 한 칸에 띄워졌나요? 명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두 번째 문제 교육과정 폼의 조회 교육과정 폼의 조회 예죠. cmd 조회 이걸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로 작성해라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시작일 필드가 txt 조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종료일 필드가 txt 조회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 레코드 소스 속성 이용해라 그러면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을 지칭하는 레코드 소스로 이것으로 바꿔주면 이제 레코드 소스 에 맞는 부분으로 폼이 바뀌게 되겠죠 레코드 소스 속성은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코리문 셀렉트문을 작성을 해주면 되죠 레코드 소스 에다가 셀렉트 검색한다 모든 데이터를 검색한다 프람 교육과정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문제에서 얘기한 시작일 필드가 txt 조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시작일 필드가 크거나 같다 txt 조회 시작일 시작일 각고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 필드가 작거나 같다 txt 조회 종료일 컨트롤 에 들어간 값 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면 표시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필드의 데이터 형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형태에 맞게 우리가 컨트롤을 둘러싸야 되겠죠 작은 땀표로 할 것인지 샵으로 처리할 건지 혹은 그냥 둘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잘하게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한다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교재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그냥 알면 바로바로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컨트롤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했던 얘기고요 텍스트 나머지 부분은 큰 땀표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은 작업을 완료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별 신청자 현황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여기 cmd 출석부 이거 버튼 클릭할 때 클릭이니까 onclick의 event proceeds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출석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그러면 do command 개최에 open report report의 이름을 출석부 보고서라고 했고요 인쇄 미리 보기니까 act view preview 처리를 하고 필터는 없고 where condition 조건식을 작성해 주면 되죠 이제 다 아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코드와 같은지 비교를 해주는 거죠 txt 과정 코드가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유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운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문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회사 명의 일부를 입력받아서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like 연산자 이용해 줘야 되겠고 매개 변수 쿼리니까 조건에 대괄으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문제에서 필요한 뭘 이용해야 돼 회원 명단과 그 다음에 교육신청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결과로 나온 것은 회사 명과 회사 명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수강인원수인데 수강인원수를 과정 코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것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것에 개수 그 다음에 얼라이어스가 필요하죠 수강인원수로 나타나도록 얼라이어스를 처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명은 그룹파에서 그룹파를 우리가 했고요 어차피 개수 카운트 집계함수를 사용하려면 요약 그룹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룹파이 이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조건에다가 입력을 해 줘야 되죠 포함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명의 일부만 입력받아도 포함되도록 해라 라고 했죠 그럼 like like 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어떤 문구가 포함되어 검색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매개변수의 prompt는 조회할 조회할 회사 명 회사 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됐죠 이렇게 저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별 표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end 처리해 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end 처리해 주고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고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해 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겠죠 자 이 쿼리의 이름은 회사별 수강인원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이번에는 회원 명단 그 다음에 교육 신청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는 쿼리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회원 명단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이름과 주민 등록 번호 회사명 이렇게 해서 결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 등록 번호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주민 등록 번호 교육 신청 쪽에 주민 등록 번호를 선택을 해 줘서 이 쿼리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으로는 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인의 속성이 두 테이블이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원 명단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게 하고 교육 신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그러니까 회원 명단에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교육 신청 쪽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시키도록 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생기죠 교육 신청 쪽에는 일치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이 널 값 비어있는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회원 명단 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주민 등록 번호 필드끼리 비교를 해서 얘는 다 있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얘를 가져와서 이 교육 신청 쪽에 주민 등록 번호를 들고 와서 회원 명단 쪽에 주민 등록 번호를 지워버리면 남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구해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 외부 조인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널 값을 찾아보자는 거죠 조건에다가 이제 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비어있던 값들만 검색해 주게 된다 이런 원리죠 이걸 하거나 not in 이라는 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널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강 이력이 없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교육 신청 테이블을 이용하고 크로스텝 코리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해야 될 때는 바로 그 코리 디자인 상태에서 마법사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디자인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 주도록 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육 신청 테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보기 그림을 보면 우선 이 강사 코드라는 것은 행머리끌이고요 전체 신청자 수 개수 구한 것도 행머리끌이죠 그 다음 이제 미수료 수료 연기라고 나오는 이 부분 이게 이제 교육 수료 필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열 머리끌이고 각각의 값들은 그것에 해당하는 개수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우선 이 코리의 유형을 크로스텝 코리로 바꾸고 강사 코드죠 강사 코드는 크로스텝 코리에서 지금 행머리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과정 코드에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것도 행머리끌이 되죠 대신 여기에 얼라이어스를 바꿔줘야 되죠 전체 신청자 수 이렇게 바꾸어 줘서 행머리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열 머리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은 역시 그 과정 코드 앞에 우리가 전체 신청자 수를 구했던 이 과정 코드의 부분이 값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개수를 구해야 되죠 개수에 대한 값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코리의 이름은 강사별 이수현함 강사별 이수현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